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두번째 안녕하세요 두번째 게임 두번째 게임 두번째 게임 내기 게임 킹하우얼스입니다 난이도를 스페셜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랜덤 난이도로 18점 내기 하실래요? 12점 내기 하실래요? 방금은 6점 내기였어요 12점 12점 오케이 더러운 소리 내지 마시고 초대했으니까 오세요 내가 그냥 이제 떡 발라드리겠습니다 덤비세요 뉘우스 7화 다시 준비나세요 얘는 바람이 붑니다 이런거 말해줬어야지 어 바람이 붑니다 그게 다에요 견고하게 쌓아야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얘는 목숨이 없으니까 버리면서 블럭 버리면서 해도 되는거고 하여튼 뭐 견고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뭔데? 내가 쌓는거야? 뒤로? 응 그거 꼬리나는거 이게 유리가 극혐인게 근데 이 맵이 진짜 유리나오면 개극혐이에요 밀려 밀리거든요 아 X댔다 그거 내가 알려준거 있잖아 그걸로 확 쳐낼수도 있어요 옆으로 확 하는걸로 흐흫 나 지금 망했는데 저요? 잠시만요 8 6 확 쳐내샘 필요없는 묶일러 저는 아주 견고하구요 이보다 더 견고할 수 없죠 이거는 중 쌓아가지고 어 아니야 왜 뽑겠어 아 잘못했어 또 아 이거 조작입니다 딱 딱 어 잠깐만 너 완전 망한거 같은데 네모 만들어주고 아 그에이라 고지가 Moon 앞이다 아 고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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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 고지 거샵 고지가 눈 앞인데 어우 ges싱 아 무게 주고 9 2 1 오케이 이것도 내가 처음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건 어쩔 수 없었어 이건 당연히 먼저 해본 사람이 유리하지 경고하게만 짜면 돼 진짜로 오케이 좋았고요 버들 스페셜 이거는 끼우기를 잘 사용하셔야 될 거예요 아 어려워져 점점 랜덤 난이도 해가지고 진짜 딱 그때 탁 해야 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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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그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이따가 할까 헐 칸이니깐 나오는게 비슷 똑같나보네 네 똑같습니다 아 뭐야 아 버렸다 하 훗흫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요기 다 놓고 으음 prayed 근데 버려도 되지, 물론. 무기가 넣고 버리면은 땅이 구구구구구구구 하고 올라와요. 아, 그래요? 아... 쪼금. 버리는 게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죠. 아, 이게 될까? 무게가? 아, 안 가네. 어, 버텨준다. 여기 꽉 누르고. 아이고, 구독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아! 못 넣었다. 아, 저거 될 줄 알았네. 또는 뭐, 제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모험화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 너무 실패했구요. 네, 한번 봐 드렸습니다. 뭐야? 끝난거야? 찌릿찌릿. 네. 모험했어요. 과연! 그벨 형님이 이겼을 것 같은데! 아, 하나 차이로! 아, 이겼다. 이거 되게 어려운 맵인데, 잘하셨네요. 껌치고. 감사합니다. 노멀 난이도 레이스. 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아까 한 거랑 똑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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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어어어어 안돼 그렇게 막 집어넣으면 남자도 살살 넣어야 부드럽게 쑥 들어가는 아 알겠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알아요 누가 그렇게 막 집어넣지 말고 살살 넣으래 막 해도 되는데 왜 이거는 빨리 해야 되는거에요 뭐야 이거 왜래 오 무게중심 아슬아슬 하다 무게중심 아슬아슬하다 에이! 아 개같은거! 무슨일이시죠? 오오오 안 돼! 뭐야? 저거 뭐야? 다시 쌓아간다 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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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될려나 여기서 새출발 딱 나오면 좋은데? 안나왔고요 안나와버렸고 오 좋아 새출발한다 새출발해버리기 오케이 어 나도 다 무너졌다아 마음이 급해서 넘나 힘들다고 뭐야? 뭐야 이건? 내가 보낸 아이템이야 아 점점 우리가 너무 못하니까 레이스가 내려와주고 있어 참 eyesight 안돼 안돼 됐는데 내가 왼쪽이 저에요 어...잘하네 아 난 저 더 새출발템이 안떠가지고 에이 개비 recall 퍼즐 노멀 맞어 아...이걸 어떡해 왜 할까 아 넘나 고민인데 넘나 고민 헥! 조졌다 조저버렸네 왜요 조저버렸다 망행성 어떻게 해야되지 어떻게 해야되지 여기를 이렇게 못붙까 이게 나의 슬픔 아 나도 끝났네 놓을때가 없어 이 블록을 놓을때가 없어 조졌다 안 돼 일렸다 으헤헤헤 조저버렸다 될줄 알았는데 미일자 세로로 노는거 나머지 오케이 이겼다 이거는 졌는데 그냥? 나머지 보니까 니가 2등해도 컵 두개 다먹잖아 어 맞아 맘 편하게 합시다 안돼 안돼 그 이거라도 이겨주겠어 햄빨 전망겜이구요 하하하하 본인이 추천한 게임 아닙니까? 너도 우리 서로 추천한 게임 서로 이깁니다 서로 이겼네 빨리 사아 이제 뱅뱅 거의 고스톱도 아니고 첫끝발이 졸라 잘되네 새출발팀이 진짜 개좋거든요 갑자기 왜이렇게 잘해? 근데 저 원래 이때까지 여기까지는 잘해요 근데 너무 높아지면은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근데 이미 갔는데? 뭐야 존나 잘해 마음이 급해서 저 위에가 맨날 팍팍 나왔다가 무기중심 존망되거든요 앙짝 어머 아무튼 이겼습니다 조메일아~~ 설립! 어 이거 계속 봐준거같은 느낌 으허허허 아니거든요 다음 게임은 철권고 너 무슨 캐릭터 할거야? 나? 몰라 나 철권에 무슨 캐릭터 있는지도 몰라 우와erem 적이 너무 잘하네 얌감 어 뭐야잘하자나 어 랭몬잘해 어 랭몬잘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